섹시 미션곡, 성인식, 성인식. 완전 멋있겠다. 와... 강렬하겠다. 세다. 박진... 성인식은 너무 대놓고 섹시하니까. 뭐지? 방송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거 얼마나 많으세요? 와, 방송에서... 정말 오랜만인데. 저의 노래나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한 것은... 야, 진짜 10년 넘은 것 같은데. 10년이요? 방송에서는 거의 신인이기 때문에 끌어주셔야 돼요. 저도... 긴장되겠는데..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일단 어떻게 해야지 그려지지가 않는다. 약간 이거를... 가사가 가장 문제다. 가사가 가장 문제다. 근데 가사는... 표네 씨가 할 때는 소녀가 아니에요. 제가 할 때는 소년이 아니에요. 왜 이렇게 해야 되나? 소년은 조금... 그렇지? 응. 소년이 아닌 지가 꽤 됐기 때문에... 어떻게든 되겠죠. 우리는 진짜 거의 바로 시작하겠다. 우린 진짜 거의 바로 시작하겠다. 그냥 감상해야 그대가 안 돼요. 그댈 원하고 있죠. 눈앞에 있는 나라... 음.... 감사합니다.